노래하는 가요청백전 노래하는 가요청백전 안녕하세요 고품격 하이퀄리티 베스트 베스트 브레트쇼 노래하는 가요청백전 MC 펑규어 전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개구먼 쿵쿵쿵 라윤경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뵀는데 어제 만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벌써부터 소문이 자세한데요 이런 말씀드리기 모하지만 지금 개그 프로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상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린벨트로 날 건들지 마세요 아직 개발 안됐으니까 가요청백전을 통해서 광교의 그 매력을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코미디 하면서 못 푼 한을 여기서 푸는구나 그렇죠 내 맘 알아주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말이죠 우리 라윤경씨 네 저는 이런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야? 문구가 좋아 우리는 늘 뭔가 채우면서 살잖아요 채우지 나 이 대본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 먹을 걸 채우고 일을 채우고 계획들을 채우고 꿈을 채우고 그리고 희망을 채우고 뭘 이렇게 인생 살면서 채운다 그러게 말이야 통장만 비어 맨날 다 채우는 통장이 비었어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 쉼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한번 쉼표 한번 쉬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아실 거예요 그 쉼표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바쁘게 업무 보시다가 집안일 하시다가 우연하게 딱 틀었던 가요청백전에서 노래가 나오고 웃음이 절로 나올 때 그때는 그냥 쉬세요 조금 쉬었다가 함께 보시고 노래도 하시다가 그때 다시 업무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경남 거창에 계시는 공여사님께서 저희 엄마인데 이 방송을 보면서 힐링 콘서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나 근데 어머니 엄마 노래 힐링 콘서트가 아니라 노래하는 가요청백전이에요 그렇죠 아들아는 프로 좀 제대로 좀 봐요 암요 암요 시즌 2 시즌 2 2 MC 꽝규요 꽝규 윤경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열정을 갖고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분들이 함께 하시죠 오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최고의 베스트 오브 웨스트 브레게트 쇼의 주인공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요 네 조금 포스가 느껴져요 그렇죠 정말 겹치는 캐릭터가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 난리났던 영화의 주인공까지 다 나오십니다 우리는 백팀 짱짱해요 청팀도 짱짱합니다 그러니까요 듣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노래하는 가요청백전 청팀과 백팀 우리의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입장 입장해주세요 오예예예예예 와우 이갑니다 출바 이렇게 많은 분들 놔두고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가수분들인데 이제는 노래를 들으면서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힐링하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아 정말 화려한 색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번에 만날 가수는요 레인보우처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김유나가 부릅니다 헤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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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날 두고 떠나가 버린다 해도 그래요 안 돼 추억은 남기고 가요 밤하늘 별처럼 수많은 놀이를 느끼고 그래요 난 두고 떠나가지 마라 준비되셨나요? 해이 불신이 불순과 해이 흔들고 있어 해이 빠져버렸나 봐 사랑이란 이런 걸 다 오늘 밤에 내게 와요 오늘 밤에 함께해요 볼 것 같은 내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마음 내 멋은 걸 다 줄게요 나에겐 뿐이 그대뿐이야 사랑이 날 두고 떠나가 버린다 해도 그대야 안 돼 추억은 남기고 가요 사랑이 날 두고 떠나가 버린다 해도 그대야 안 돼 추억은 남기고 가요 그대야 안 돼 추억은 남기고 가요 그대야 안 돼 추억은 남기고 가요 다 같이 그대야 안 돼 추억은 남기고 가요 다 같이 내게 와요 오늘 밤을 함께해요 불꽃 같은 내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만은 내 모든 걸 다 줄게요 나에겐 뿐이 그대뿐이야 여러분 사랑해요 그대만은 내 모든 걸 다 줄게요 나에겐 뿐이 그대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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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겐 뿐이 그대뿐이야